오늘 저녁에 먹을 닭방정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육즙을 넣고 한다고 해서 그리고 인 konkret groorf 스푼 모 VISTA 간투 섹주세요 여라고 기종 고스 포인트가 원ieten 그래! 거기! 그런 곳에 가지잖아! 그래!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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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거! 아니 그거! 랜커넛! 저거 들고 와! 동호 오늘 야간 폴더링 사이드탱크 완등 축하! 축하! 내일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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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사이드탱크! 사이드탱크? 동호! 사이드탱크 이름도 모르고 완등한거야? 네! 짠! 오늘 동호 야간 폴더링 사이드탱크 V11 완등한 소감! 저번에 왔을 때는 될 것 같았는데 뭔가 힘이 빠져서 안 됐는데 이번에 오니까 힘 충전하고 오니까 뭔가 더 잘 되고 했는데 운 좋게 잡아서 된 것 같습니다 그래! 박수! 박수! 멋지다! 레오가 갈 길을 잃었어 자리가 없어 아 지난해 밤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 날씨가 그래도 저녁되니까 엄청나게 춥네요 아 오늘 잠시 야간 폴더링 2시간 정도 하고 간단하게 맥주 한잔 마시고 텐트 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캠핑하는 것 같아요 아 목 아픕니다 빨리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가, 가자. 아이고, 레오 잘하네. 레오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렛츠고! 올더링 약 30분 넘게 작업해서 사이드 탱크 아래에 물을 돌로 많이 메꿨습니다 사이드 탱크 홀 한번 볼까요 왼손 출발 올드 오른손 출발 올드 그 다음에 오른발 출발 왼발 출발 그 다음에 런지에서 잡는 오른손 쇼고 홀드 엄청나게 뭡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와 그정도면 진짜 유연하다. 안유연하다. 나 진짜 안유연한데 구간질 안해. 이거는 쉬운데. 남자들 잘 안된다 그것도. 오 되네. 시원하고 시원하고 왜 이런거 잘해. 근데 그걸 못해. 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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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 아. 아warz 아 씩 iets Confused эт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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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햇빛 피난민들 그늘 피난민 레오 그늘에 안들어가고 뭐합니까 레오 봐라 갈증 난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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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자 바나나 먹고 힘 한번 내자 바나나 파워 에너지 가쥬 아 아 아 가쥬 그저 세게 던져 버려 오른쪽 남도 그래 됐다 나이스 발 정리 미세라 release 우유유윽 이즈 쉽게 막상 아멘 나이스! 나이스! 한 번 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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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오! 뭐야! 오! 저쪽으로 가야 돼! 오! 괜찮아! 다다다다다! 됐다! 나이스! 그 꼭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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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그 위에 턱으로 잡아야 해! 바로 턱으로! 턱! 되네 그래 오른손 근데 이게 오른손이 안 나면 되니까 왼손 오 됐다 힐 걸어야지 이제 자 오늘 마지막 V2 루트 도전하다가 집사람 완전히 멘붕 왔습니다 저도 오늘 멘붕 오고 오늘 날씨도 너무 좋긴 한데 너무 더워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멘붕 상태 왔습니다 4년 5년 전에 동호가 초동한 루트입니다 이거 둘이 같이 하나라고 V2 루트입니다 자 아웃도어에서 컵라면 맛있게 먹는 밥 둘로 위를 제대로 눌러줍니다 자 그만하세요 물을 넣을 때까지 됐다 아웃도어 근데 아까 변대로도 한번 찍어봤어요 아 아 너무 좋아 음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 가지고 한여름 날씨와 가지고 내가 이제 생각했던 거 프로젝트 등반 완성 할 거라고 왔는데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윈드게이트도 완성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더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치 더 어려웠어 마지막이 어 그래 수고했어요 어 너 얼굴 많이 탔네 지난 볼더링 처음 왔는데 어때? 뭐 계속 끝곡해서 열심히 할 수 없는데 앞으로 자주 만날 거니까 원활한 사람 관계로 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로 했던 등반은 못했고 그냥 운동이라 생각하고 하루종일 열심히 했습니다 또 다음에 뵐게요 오랜만에 지난 볼더링 와서 딜리버리맨 했는데 어때요? 5년 전에는 출발도 안 됐지만 딜리버리맨 다음번에는 완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